저희가 빌린 차는 저겁니다. 우린 저거. 아, 나도. 저거 타고 갈래. 네? 우리 행복국수까지는 같이 가는 거 맞죠? 그죠? 네. 황 지사 가는 3008번 지방도에 먼저 갔다가요. 그 다음에 변호사님이 추천하신 고기국수 집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. 그러면, 그럼 나 저거 타고 가도 되겠네. 그지? 어? 그죠? 그래요? 할부 사장님? 같이 가시죠. 나도 지붕이 열리는 승합차를 빌릴 걸 그랬나? 불가능합니다. 지붕이 열리는 승합차는 없으니까요. 네. 네. vecc. 우리 축하 진짜 누구나 싶어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